벤츠 벤츠 C200 2010년식 차량의 음질전형 블루투스 WTX500 제품을 장착하는 작업 내용입니다. 저희 샵에서는 3가지 확실히 검증된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음질은 CD보다 좋을 정도로 음질이 아주 우수한 제품입니다. WTX500 어드밴스 음질전형 블루투스 2010년식 C200 차량에 장착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